이제 이번 이닝에 몬스터 어즈는 아웃카운트 하나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석에 1번 타자 정구르 선수가 다시 들어옵니다. 걸렸어 걸렸어 근호 첫 번에 정구르기 때문에 정구르 선수는 지금 해야 될 게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첫 타석에서 볼래 출루 그러나 1루에서 견제로 아웃을 했었던 정구르 선수입니다. 타점 가자 타점 니밖에 없다 근호야 2차 이후의 특점권 찬스를 맞이하는 최강 몬스터 어즈입니다. 초고 휘어져 나가는 공 지켜봤어요. 악마, 악마 걸리면 좋은다. 한 방이 필요한 정구르고요. 또 어제 MVP 정구르 선수의 이 활력이 기대가 큽니다. 잡아당겼어요. 됐다, 됐다. 잡아당겼어요. 3루수 막아냅니다. 그리고 1루 1루에서 아웃됩니다. 여러 차례 우수비를 보여주는 3루수 안영은 결국 이번 이닝도 몬스터 어즈의 득점은 0이었습니다. 더 늦게 왔다. 이제 경기는 3회 말로 갑니다. 어제와는 다른 느낌의 몬스터 어즈입니다. 어제는 2회의 비기닝만 들어내면서 경기를 좀 쉽게 쉽게 풀고 갔었는데 오늘 경기는 3회 초까지 아직 득점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고요. 하지만 마운드에 오주원 선수도 아직까지는 실점 없습니다. 근데 지금 조심하여야 되는 타자가 안영은이에요. 수비 괴물. 선두 타자로 나와있습니다. 수비 잘 안 쓸게. 출루해봐, 출루해봐. 가자. 신인왕. 초구 왼쪽으로 떨어뜨립니다. 진정? 오주원 선수가 확실히 볼을 던지는 비중이 좀 늘어난 듯 보이고요. 낮은 코스트인데요. 들어오지 않았어요. 오케이, 오케이. 잘 본다, 잘 본다. 나가자, 나가자, 나가. 지금 까다롭게 잘 던지고 있는데 지금 스윙을 안 해요. 볼과 스트라이크 경기에서는 그냥 딱 걸쳐있는 것들은 곤란했어요. 네. 오늘 오주원은 아직 선두 타자를 출루시킨 적은 없거든요. 그리고 첫 타자 볼렛은 굉장히 안 좋습니다. 무조건 가운데를 던져줘야 돼요. 아우 씨, 그라운드. 2공이 빠집니다. 아우 씨. 오주원 선수야, 오주원 선수야. 가운드야, 가운드야, 가운드야. 오늘 경기 지금 선두 타자에게 볼렛을 내줬어요. 가운드에요. 오주원 선수. иф의 연주 incoя 맞추고 나중에 Remote Una육 socks 에 Hu OnePlus